4, 5개 정도 몇백개가 되지 않을까요? 내 피부에 잘 맞았다가도 안 맞기도 해서 새로 나왔다가는 이것도 써보고 트러블이 올라오면 계속 바꾸고 피부 안쪽부터 차오르는 수분감이 보습막이 생성이 돼서 피부톤이 약간 밝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편안하게 지속되는 촉촉한 수분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나니까 오후가 돼도 좀 당김이 덜하고 촉촉한 느낌을 계속 느낄 수 있었어요 되게 가벼운데 탁 피부에 발랐을 때는 싹 스며들면서 이 수분감이 되게 오래가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바로 즉각적으로 채워지는 촉촉함이 적은 양만 발라도 얼굴이 하루 종일 보호되는 느낌? 기분하고 자극 없이 트러블도 나지 않아서 구달 청귤 수분크림을 바르고 나서는 연주한도 덜 느끼고 메이크업도 좀 오래 지속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구달 청귤 수분크림 청귤 수분크림 구달 청귤 수분크림에 정착했어요 집에다가 하나 놓고 사무실에도 하나 놓고 구달 청귤 수분크림으로 정착할래요 구달 청귤 수분크림에 정착했어요 탱글탱글 피부에 에너지 건성 여드롤의 필수템이에요 상콤 젤리크림 매력 수분크림이에요 수분 촉촉 물폭탄 일상의 촉촉함 음식 톡톡 타지는 물방 같은 느낌?